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개념 강좌 9강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고려의 무신 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를 봤습니다. 맞죠? 무신 직공기 때 있었던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했고요. 그 다음에 최충헌 때는 봉사십조 그리고 교정도감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고 그의 아들 최우는 아버지가 만든 교정도감에 정방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서방에 삼별주까지 만들었던 게 최우입니다. 그리고 최우가 있던 시기 때 빵 터진 게 바로 이 몽골과의 항쟁이에요. 시간 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소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몽골과의 항쟁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하 무신 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우 때 있었던 스토리구나 라는 것까지 아시면 참 좋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은 몽골과 싸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그 배경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몽골과 싸웠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자, 그럼 또 몽골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시작부터 어떻게 뒤집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몽골이 됐습니다. 몽골이 됐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몽골은 딱 한 명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징기스칸 테무친. 오로지 그 이문말이 떠오릅니다. 맞죠? 징기스칸 테무친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세계 정복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몽골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몽골입니다. 어디까지 가냐? 저기,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 폴란드까지 갔던 게 몽골이에요. 그러면서 유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몽골의 군대를요. 그래서 사탄의 군대, 악마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악마의 군대고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냐? 일단 기동력이 넘사벽이에요. 띠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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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활을 쏘면 어떻게 되냐? 이 몽골 애들은 유목민족. 활이 날아오면 휘휘휘 다 어떻게?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빵 쇼다리에요. 쇼다리. 활이 날아오면 어떻게? 머리 비로 슝슝슝슝 그냥 지나갑니다. 맞죠? 그리고 폭발적인 기동력. 또 몽골하면 또 이런 것도 외쳐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와 말을 타고 가는 건데 말이 좀 지쳤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 타고 가면 옆에 말 두 마리를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갈아탑니다. 중간에. 빛의 속도 빛의 속도. 그리고 또 이 몽골은 전쟁을 할 때 식량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말젖을 그냥 자기 타고 있는 말젖 짜서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꺼내서 이거 한 모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모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모금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걸 할 때마다 뭔가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느낌이에요. 또 제대로 먹고 싶다. 그래요.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뭔가 더 건강이 나빠진 느낌 확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군을 막을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달달달달 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몽골이 야호 쳐들어와요. 고려로. 당연히 고려도 탈탈탈탈 털립니다. 이때 고려의 1차 침입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귀주성에서요. 우리 그 귀주대첩의 그 귀주성.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맹활약을 하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암소리. 잘못됐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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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네 말 잘 들을게. 수습이 됩니다. 그러자 몽골이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는 몽골인 관리를 파견해서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고려의 무신집권자가 누구냐면 채우입니다. 채우는 잘할게. 네 말 잘 들을게. 라고 해놓고선 어디로? 강화도로 럼. 강화도로의 수도를 옮겨버리면서 잘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는 끝까지 니들 몽골 새끼 들을까 싸우겠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채우의 강화도 천도예요.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몽골은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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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는 유모 민족입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가도 일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뒤통수를 맞은 몽골이 쳐들어오는 게 2차 침입입니다. 시험에는 이 2차 침입이 중요해요.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바로 샬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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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리타.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샬리타. 샬리타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스님이었던 김윤후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쓱 숨어있다가 샬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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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걸 보고 활을 쏩니다. 또 헤드샷. 눈물을 콸콸콸콸콸콸콸콸. 그러면서 샬리타가 김윤후 활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사령관이 죽었으니까 몽골군이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최우가 깜놀합니다. 뭐지? 몽골군이 왜 떠난 거지? 하파, 하파, 하파. 김윤후 헤드샷. 김윤후 헤드샷. 장하다, 윤후. 그러면서 이때 김윤후에게 장군직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윤후는 장군 된 데부터 또 맹화라 그럽니다. 이 전투가 처인성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김윤후 샬리타 이름 딱 주고 다음과 같은 사건이라는 걸 면표에서 고르시오. 무신직공기잖아요. 무신정변 이후에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샬리타 김윤후 스토리가 뭐다? 몽골과의 항쟁의 스토리구나 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윤간이나 거란족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3차, 4차, 5차, 6차까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몽골군은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보이는 족족 문화재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다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는 진흥왕,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이때 황룡사 구층목탑 파이어, 불탑니다. 그 다음에 오랑케를 불심으로 무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초조하게 만든 거란족에 침입돼 초조 대장경, 이때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서 3차 때 바로 뭘 만드냐? 이 몽골의 침입을 계기로 그 유명한 제조판에 따르는 제조 대장경 똑같은 말로 팔만대장경을 3차 침입돼 만드는 겁니다. 이때도 무신집권자는 최후였어요. 최후가 대장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만든 게 바로 제조 대장경, 팔만대장경이다라는 거 결국에는 6차례의 전쟁 끝에 몽골에게 결국 기브업, 항복을 합니다. 6차 끝에요. 항복을 하면서 결국 무신집권자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광화도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올 환 도읍을 돌아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개경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잡으시면 몽골과의 항쟁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연표 문제가 나올 때 무신집권기의 기준점은 뭐냐면 무신정변, 개경환도 여기가 무신집권기대 스토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기주성, 박서 다루같이 설치 후에 1차 끝나고 나서 강화도로 옮겼고요. 치후 때 그리고 2차 때 김윤후의 샤레이터 그 다음 초조 대장년 불탔고요. 3차 때 어떻게 되냐 이때 충주성 전투도 있습니다. 이것도 김윤후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 김윤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려의 노비들아 너희들도 고려의 백성이다. 우리 한번 몽골군과 싸워보자. 노비들은 싫은데요? 어차피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봤는데 원골한테 어차피 노비 취급을 받냐 여기서 노비 취급을 받냐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싫은데요? 이때 김윤후가 아니다! 아니다! 이걸 봐라! 라면서 모든 노비들이 보론 앞에서 노비 문술을 불질입히다. 니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다. 고려의 백성이다. 싸우자! 와아아아악! 그러면서 대승을 거뒀던 게 또 충주성 전투예요. 자,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모탑 불타고요. 맞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만든 거 요게 언제다? 최후때다라는 거 그래서 몽골가의 항쟁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4차부터 또 통역이죠. 그 다음에 쭉 보시고 그 똑같은 내용이고요. 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되는 거고요. 결국 몽골가 강화를 하면서 최시정권이 붕괴되고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건 지도고요. 그리고 실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산별초가 있어요. 자, 산별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자, 먼저 판소를 좀 보시게 되면 산별초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최후가 원래는 최후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부대로 만든 게 산별초잖아요. 근데 몽골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산별초가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 몽골과의 항쟁에서 어떻게 고려는 기부업 항복을 합니다. 몽골과 강화를 하면서 어떻게 수도는 그리고 항복했던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산별초는 끝까지 어디 강화도의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켜서 우리는 역사책에서는 대몽골에 항쟁했던 대몽항쟁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고려의 자주정신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오에벌 그러나 사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봐요. 몽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대들었던 이 산별초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안야 합니다. 맞죠? 당연히 항복을 해도 밟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 산별초 입장에서는 항복을 해서 죽나 싸우다 죽나 똑같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한 번 싸워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항쟁을 주도합니다. 이때 항쟁을 일으켰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산별초의 배중손이라는 장군이고요. 심화 같은 경우는 또 뭘 하시냐면 이때 승화우 승화우원이라는 왕족을 바로 왕으로 세운 후에 강화도에서 산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개경환도를 냈던 고려군대와 몽골군대 이 여몽연합군은 강화도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달달달달 털리겠죠. 럼 도망갑니다. 어디로? 밑으로 이동해서 진도로 도망을 가요. 그때도 배중순 장군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도에서 또 달달달달 털립니다. 여몽연합군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어디냐면 제주도요. 제주도에서도 결국 공격을 받아서 전멸 거의 전멸이죠. 전멸을 하면서 끝났던 게 바로 산별초의 항쟁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이거 다 주고 군대는 별무반 산별초 훈련도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산별초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설명 다 주고 힌트는 배중순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특히 여기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라는 장군께서 또 군대를 이끄고 싸웁니다. 이런 이름이 들어가고 승하온 이름이 들어갔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최후 때 조직되었다. 제일 처음은 그다음에 또는 대몽항쟁을 하였다. 자주정신을 보여줬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강화도의 배중선 왕족의 승하온 이거는 심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배중선이 영장상성이고요. 김통정이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네. 산별총쟁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의 형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우리는 개경 환도를 끝으로 무신들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무신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어떤 시기가 흘리냐. 원나라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지가 되는 원간섭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간섭기 때는 또 지배층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문벌기족 무신들 그리고 이 권문세족을 봐야 되는데 자, 원간섭기 때는 누가 제일 잘 먹고 잘 살까요? 일제 식민지 때 누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일파가 제일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때 원간섭기 때는 누가 제일 잘 먹고 잘 살까요?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누구? 원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친원파가 권력을 틀어집니다. 이들을 바로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문벌기족처럼 권문세족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권문세족이 나올 때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거 이들은 어떤 성량을 지니고 있었다. 친원적 성량을 지니고 있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날 만난 거예요. 어머 권문세족 동진씨 오랜만이에요. 아하 동진씨 동진씨 집은 어디예요? 아 저희 집은요 신도림역부터 해서요 또는 뭐 서울역부터 해서 청량리역까지예요.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만 지하철역을 치면은 한 열정고장 되지 않을까요? 맞죠? 이 정도로 땅이 넓어요. 권문세족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워낙 많으니까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땅을 나눈 게 권문세족이에요. 그러면 이 권문세족이 원래부터 그렇게 땅이 많았을까요? 음 영원한 우리의 호구 백성들을 미친 듯이 삥 뜯었겠죠. 그리고 땅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농장을 보유하였다 소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뺏을 때 어떻게 뺏었을까요? 원나라를 등에 얻고 강제로 뺏었을 거 아니에요. 뺏으면서 어떻게 해? 농민들의 땅만 뺏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농민들을 지들 노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독점했던 게 바로 이 권문세족이에요. 그리고 또 심하긴 하지만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 레벨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도평의사사라는 걸 통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 세력들은 권력을 지멋대로 하기 위한 정치기구를 만든 걸 봤어요. 예전에 지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난 시간에 비웠던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임시기구였잖아요. 국방상회의기구 이거를 임시기구를 이제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꿉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늘려요. 이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정치를 지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를 독점하였다. 그러면 권문세족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음서제도 문벌귀족의 특징이었던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관직까지 독점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이거다라는 거. 그래서 권문세족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PPT로 가시면 이런 것들. 도평의사사 독점, 그 다음에 음서제도. 대농장을 가졌다라는 거. 노비는 원플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정간섭을 볼 거예요. 여기도 먼저 또 판서를 잡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원간섭기를 봐야 돼요. 원간섭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또 번호를 매길 거예요. 이 번호로 있는 것들이 제시문 박스에 몇 개를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예전에 신라 하대가 시험에 나왔던 레파토리 패턴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간섭기는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지배를 받는 시기인데 자, 이 원간섭기 때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는 부마국 체제라는 거예요. 부마국 체제. 이게 뭐냐? 부마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사위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고려의 왕자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딱 되면 원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딱 20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고려에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또 그러면 원나라 또 공주. 원나라 공주가 또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나라 공주의 힘이 어떨까요? 파워가. 엄청 세겠죠. 그걸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못생긴 원나라 공주만 보다가 고려로 돌아오니까 고려의 왕들이 넘나 고려 여자들이 이쁘다. 맨날 다른 여자랑 노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몽골 공주가 분노 폭발을 합니다. 기록이 있어요. 당장 저 왕 묶어버려. 왕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착착착 때려요. 그리고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빠, 아빠, 내 남편 바람, 바람, 바람. 왕이 잘려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이 시기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마국 체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지로 들어갔잖아요. 그 말인 즉, 원나라보다 무조건 모든 게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 그러면 원나라나 우리랑 똑같은 용어나 아니면 관직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나라보다 밑이니까 무조건 다 용어를 싹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걸 고급스럽게 뭐라고 그랬냐면 왕실 용어나 또는 관리들의 제도, 관제가 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모든 왕은 충땡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충이 뭘까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누구에게?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하라. 열렬히 충성하라 충렬왕, 충목왕, 충성왕. 맞죠?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왕이 계보도가 나와요. 충렬왕, 충목왕, 충성왕, 충땡땡왕. 다음 같은 왕들이 제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부마국 체제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당연히 고려가요.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걸 갖다 바쳐야 됩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실 몽골 애들이 가장 먼저 달라는 게 있어요. 짜증이, 취미를 오르지만 뭘 달라고 하냐? 여자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절대 몽골 사람들이 비하하는 건 아닌데 구글링을 한번 쳐보세요. 구글링을 하게 되면 몽골 여자라고 치면 사진이 막 우르르 떠요. 봐봐요. 그 다음에 또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예요. 앵글이 딱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그때 채널을 돌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뭐야? 남자야? 여자야? 긴가민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대로 화장을 하고 몽골로 가도 미인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 비하는 아닙니다. 절대 비하는데 아, 검색해봐요. 검색해보면 됩니다.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여섯 번의 전쟁을 했잖아요. 몽골 애들이. 하는 동안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여자들이 막 도망갑니다.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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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벨벳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트와이스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트 뿅뿅뿅뿅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라고 한 게 바로 고려의 여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공녀를 차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녀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생겨요. 왜?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없어요. 이렇게 학창시절에 같은 반에 있는 남자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요. 같은 반에 있는 남자를 생각하면 토 나옵니다. 맞죠? 내가 쟤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게 결혼 안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몽골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자, 말도 안 통하는 몽골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같은 반에 있는 돌새가 훨씬 낫습니다. 명수가 훨씬 나아요. 맞죠?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를 차출하기 위해서 결혼도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고려의 여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끌려가다 보니까 중국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양식이 유행하는 거예요. 떡, 보쌈 같은 거. 또 반대로 원나라의 반쯤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반대로 또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주, 몽골의 고급 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썰렁탕, 몽골의 음식입니다. 인근님 수락상 납시오. 수락상이란 단어 몽골어에서 들어온 거예요. 몽골어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치, 벼스라치, 다루가치, 치치치치치치치치 다 몽골어입니다. 치치치치치. 그 다음에 연지곤지도 몽골의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공료를 차출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방이라는 방을 만들어요. 선생님, 똥 싸는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똥 싸는 방이 아니고 이 음방은 뭐냐면 이 당시 때 최고의 고급 스포츠가 뭐냐. 지금은 골프로 가면 이때는 매 사냥이에요. 매를 어깨 위에 딱 붙여놓고 매는 없지만 어떡해. 이런 비슷한 앵무새이긴 하지만 이걸 매라고 생각합시다. 똑똑하지, 너? 아주 훌륭해요. 저기 있는 대시를 좀 잡아오렴. 그러면 나라가 잡아오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고급 스포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매 사냥 매가 우리나라 매들이 그렇게 똘똘하대요. 그래서 이때 음방을 만들어서 매를 수탈했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몽골은 세계 정복을 꿈꾸잖아요. 우리를 아흥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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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리.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동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요. 몽골은 지금 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유모 민족이니까. 우리한테 배만 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을 쳐들어갑니다. 1차, 2차 두 번을 우리의 군대와 몽골의 군대가 함께 가요. 근데 짜증이 확 나는 게 이때 같이 털렸어야 되는데 1차 상륙을 해서 뭘 좀 해보려는 순간 태풍이 휘휘휘 배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가 없다. 다시 간다. 또 가서 뭘 좀 해보려는 순간 태풍이 휘휘휘휘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하는 멍멍이 같은 개소리가 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대일본 제국은 타미카제의 신 풍신 풍신 하늘의 신이 지켜주는 신의 나라다라는 신국 사상이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아 짜증이 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이게 실패로 끝났으면 없애야 되는데 만든 김에 그대로 두면서 식민지 기구로 이용했던 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기타 등등으로 원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망건당이라는 학문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몽골과 교류했다라는 거고 이건 기타 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차 때도 파견했던 다루같이 몽골인을 파견해서 우리를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만호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군사를 우리를 또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간 스키 때 쓰던 건데 보통은 1에서 6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의 여자가 끌려갔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부마공 얘기가 나오고요. 충땡왕 나왔을 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PP세로 가시면 원의 내정 간섭인데 식민지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조선총도부 같은 거를 동영부 제주도의 탐나 총관부 동영부는 저기 북쪽에 그 다음에 샹셩 총관문을 좀 이따 볼 거고요.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왕실의 용어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용어가 있으면 시험에 나오면 이거 그냥 다 줘버려요. 그리고 다음 같은 시기 근데 여러분들은 충땡왕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부마국 체제 다루같이 만호부 정동행선까지 그 다음에 곡물징순대 이때 해동청 해동청이 휙 맵니다. 매 그리고 공녀 여자들 그리고 몽골의 풍습 고려의 양식 유행했고 망건당은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원간석기 때 원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충손왕 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략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 경제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모카가 원간석기 때 문익점 아저씨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거 잡아드렸고 몽골풍입니다. 족두리 이것도 몽골의 풍습이에요. 머리 다 제껴버리고 변발 여기 끝에만 남기는 거 몽골 스타일입니다. 소주 썰렁탕까지요. 그리고 원간석기 때 사료죠. 이런 내용들 던져놓고 맞죠? 공녀 내용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간석기 때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 때 왕들의 개혁 노력인데 다 제끼고요. 뭐 교제는 있겠지만 다 제끼고 하나만 굳이 기억하자라면 충성왕 때 망건당이라는 학문연구술을 만들어서 고려의 학자랑 원나라의 학자들이 교류를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성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게 이 망건당이에요. 그리고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번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제가 얘기했던 뭡니까? 빅포왕 중에 또 한 명이죠. 맞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왕이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을 또 한 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민왕은 집권했던 시기의 당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자를 제가 어쩐지 안 보인다 했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민왕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당시 중국이요. 원나라에서 드디어 오리지널 한족 애들 중국이 만든 명나라가 새롭게 라이징선처럼 뜹니다. 이거를 역사에서는 원명교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넘나 싸우기 힘들고 바쁘니까 고려의 좀 똘똘한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서포트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당시 원나라의 공민왕이 와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무조건 원나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원나라에 있을 때 공민왕의 이름이 뭐냐 파이엔 띠무루입니다. 띠무루. 띠무루. 똘똘한 띠무루. 네가 고려에 가서 왕을 해라. 그리고 우리 원나라를 서포트해. 아, 그리고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가 바로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정말 똘똘한 게 맞습니다. Why? 대상기를 딱 두드리는 거예요, 또. 아, 봤더니 지금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원명 교체기. 원나라는 지금 명나라랑 싸우기 바쁘구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원나라는 그 어떤 우리에게 간섭을 못하겠구나. 눈치를 깝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이 바로 돌아와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원나라에 반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는 반원자주정책을 전개합니다. 반원자주정책을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혼파를 다 작살내버려요. 특히 당시 원나라의 황우였던 공료로 끌려가서 황우가 됐던 기황우의 친오빠였던 기철 기철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몽골의 풍습 어떻게 될까요? 다 없애버려요. 몽골의 옷 호복 찢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왕이름도 보세요. 충이 아니라 공이 붙잖아요. 모든 영호를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그리고 반원자주정책의 핵심 공민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고 제시문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빅투 중에 하나 샹 샹 샹 샹 샹 샹 총관부 샹 샹 샹 샹 총관부 유인호 장군을 통해서 철령 이북 땅에 있었던 여기지요. 샹 샹 총관부 땅을 수북합니다. 자, 여러분들 샹 샹 샹 샹 총관부 이렇게 쌍 시옷이 들어간 거는 다 뭐냐면 중국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센 발음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하나같이 다 여기잖아요. 맞죠? 중국은 센 발음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었을 때요. 은동진을 중국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은이 인으로 바뀌어요. 동이요? 똥으로 바뀌어요. 똥으로. 진이 뭐로 바뀌냐면 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 돌아버려요. 아침마다 맨날 니 하오 인 똥쩐 인 똥쩐 거의 중국에 그때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똥 똥 똥 똥쩐 똥쩐 한 달 동안 듣습니다. 기분 열나 나쁩니다. 맞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몽골 때 쳐들어왔던 2차 때 김윤호의 헤드샷을 맞았던 살리타 기억나요? 이 살리타도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배울 때는 살리타로 배웠어요. 살리타로 언어 순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종에게 과거제를 기화했던 기화를 하면서 과거제를 권위했던 아저씨도 쌍기잖아요. 맞죠? 쌍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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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관부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이거를 무력으로 탈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하냐? 왕꽁 강화 정책이 나옵니다. 왕꽁 강화 정책이요. 그러면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면 지금 누굴 밟아야 돼요? 왕에게 대드는 권문세족 친원파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문세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대농장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신돈의 건의로 전민변정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끊으면 돼요. 도감은 임시기구입니다. 밭전 땅을 농민들에게 나눌 변 정확하게 나누어주는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에요. 무슨 말이냐? 불법적으로 친원파가 원나라를 등에 업고 뺐은 땅을 다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밭전 땅을 나눌 변 어떻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돌려주는 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리고 땅을 뺐는 과정 속에서 노비가 된 애들까지 다시 일반 농민으로 돌린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비안검법에 하던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해서 농민으로 돌렸던 거 그거는 당연하거니와 플러스 불법적으로 뺐은 땅까지 돌려준 게 바로 뭐다? 신돈의 전민변정도감이다. 라는 거 노비안검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이거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제시문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정동행성 어? 앞에서 일본을 치기 위해 만들었다가 실패로 끝나면서 만든 김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식민지 기구를 뒀던 거 이 정동행성 안에서 가장 높은 부서가 이문서예요. 요거를 폐지시켰던 게 공민왕입니다. 그 다음에 정방 어? 선생님 이거 최후? 맞아요. 최후 때 만든 정방이 검문세족이 그대로 이용을 해요. 이거도 최후 때 와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 이거는 에드윌은 판서 칠판 공간이 작아서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공민왕 때 와서 신진 사대부가 등록을 합니다.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 예전에 뉴스페퍼킹 신문왕이 육두품을 땡겨온 것처럼 공민왕은 지가 아무리 똘똘하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해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데 신진 사대부를 그래서 땡겨왔다라는 거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민왕의 활동 업적은 끝났고 이랬던 공민왕 근데 넘나 슬프게도 멋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멋 좀 해보려고 하면 외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던 게 공민왕의 개혁이다라는 거 자 PPT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여기 친원파 제거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몽골풍 폐지 그 다음에 정방폐지 성균관 과거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깔끔하게 해야지만 어떻게 과거제를 세팅해야지 신진 사대부들이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주는 거고 전민변정도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쌍성총관부 땅이 여기예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가라고 해요. 빗금쳐놓고 가 지역을 수복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민왕의 업적을 또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홍건적의 외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멋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입니다. 멋 좀 해보려고 하면 아 이러니까 무슨 김장 담궈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주머니 같은데요. 이렇게 멋 좀 해보려고 하면 누가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이때 2차 때는 다 공민왕 때입니다. 2차 때는 개경을 털려서 공민왕이 안동으로까지 도망을 가요. 그때 자기 와이프 노국공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어머나 강을 건너야 된 다리가 없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등을 줍니다. 그리고 등을 박고 가죠. 그게 노다리밝기의 기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채영, 이성계 등의 또 맹활약 그 다음에 외구 그래요. 멋 좀 해보려고 하면 누가 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탈탈탈탈탈 털리긴 했지만 활약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성계 문제가 나올 때 어렵게 나오면 황산대첩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놓고 다음 인물에 대한 내용 이성계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바기의 시스마섬은 이거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바기의 시스마섬은 여러분들이 시마를 나중에 혹시라도 치게 된다라면 이게 고려 말에 있었던 외구를 무찔렀던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이런 국가적인 유의기 속에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웅이 바로 이성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이성계를 비롯한 인물들이 이때 빵 뜨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감이 오세요.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가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에요. 예전에 고려가 오픈될 때 누굽니까? 육두품가 맞죠? 육두품가 호족이 힘을 모아서 조선은 고려를 오픈했고요. 맞죠? 조선이래요. 고려를 오픈했고요. 똑같아요. 그때의 육두품의 롤이 바로 신진 사대부 그때 호족의 롤이 신흥 무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신진 사대부를 볼게요. 신진 사대부는 신진 사대부만을 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옆으로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신진 사대부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우리는 육두품가 앞에 봤던 호족 맞죠? 이 육두품가 호족이 힘을 모아서 고려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고려를 오픈했을 때 우리는 문을 숭배하는 애들끼리 벌떼처럼 모여서 성종 때 문벌 기족이 됐습니다. 나 공부 안 내리로 지방에 내려갈래요. 라고 했던 사람은 향리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문벌 기족이 몰락하고 나서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줬습니다. 이때도 지방에는 향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신들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바쳤던 검문 세족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지방에는 중국의 원나라로부터 선진 유학 바로 성리학을 이때 받아들입니다. 자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교 유학이든 다 필요 없이 다 핵심 키워드는 충과 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교 유학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성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충과 효예요. 그러면 이때 와서 검문 세족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지방에 있던 향리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진 사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민왕은 왜 이 신진 사대부를 대거 등용했을까요? 자기랑 코드가 맞으니까 등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코드? 자 신진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잖아요.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성리학에 맞췄을 때 검문 세족은 어떤 애들이에요? 분리수고도 안 되는 쓰레기 희대의 시래기 같은 애들입니다. Y. 자, 충에 맞췄을 때 이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 효를 다합니까? 우리의 호급 백성들을 동생 아들처럼 잘 토닥토닥 해줘요? 땅 뺏고 노비 만들기 정신 없잖아요. 맞죠? 희대의 시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진 사대부는 항상 검문 세족을 비판합니다. 코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전 정몽주가 전부 다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선오픈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공민왕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때 신진 사대부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니까 불교를 비판하겠죠. 이 현실을 뜯어 고치고 싶어요.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소지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향례들이 옛날에 지방이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로 치면 지금 각 마을의 동네에 빌딩을 세체 가진 사람이 있대요. 부자예요? 중상층이에요?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봐요? 이재용한테 삼성 이재용한테 맞혔을 때 빌딩 세체 가진 사람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이거예요. 건문 세족에 맞혔을 때 신진 사대부는 부자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소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방에 계속 있었잖아요. 음서제도로 관직에 나갈 수가 없겠죠. 고위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실력으로 과거를 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민왕이 과거제를 개편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였던 성균과도 개편하는 거고. 그래서 요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진 사대부 설명 다 주고 공민왕 때 등장했던 세력이래요. 그래놓고 다음 세력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또는 권문세족을 비판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멸망 과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만 아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명나라가 원나라를 덜어내는 거예요. 원나라를 완전히 멸망은 아니지만 자기네 초원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고려 기르니 그래요. 야 고려야 내가 원나라를 쫓아냈어. 그러니 원나라가 누렸던 권리를 우리가 다시 누려야 되겠다. 니들이 그때 뺏어갔던 철령 이붕 쌩쌩 총관부 땅 이거 다시 내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채영 안 된다. 전화 이럴 바에 명나라 치루가죠. 여동정발을 외칩니다. 그때 이성계를 비롯한 정도전의 신진사대부 아니 된다. 사불가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첫 번째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칩니까? 두 번째 군대를 끌고 올라가면 외국어오면 누가 막습니까? 세 번째 바로 지금 한여름철입니다. 우리는 메인 무기가 활입니다. 활이 어떻게 여름이 되면 활이 늘어납니다. 쏠려야 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입니다. 네 번째 전년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불가론 그래도 가 가 결국 군대를 끌고 최전방인 위하도로 갑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전쟁 스타트 근데 어떻게 그 유명한 이성계의 말머리를 휙 돌리는 위하도 외군 그러면 위하도로 갈 때 모든 군사를 다 끌고 갔잖아요. 군대를 틀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체형을 비롯해서 자기를 반댔던 세력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정치를 틀어줘요. 그리고 조선시대 배우겠지만 과전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를 틀어집니다. 검문세족을 슈퍼 거렁뱅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군사정치 경제 틀어졌잖아요. 조선어푼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 순서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하도 해군이나 이 얘기가 제시문에 들어가요. 단 같은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거 과전법을 시시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위하도 해군 여기 끝에 있죠. 위하도 맞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위하도 해군을 반대했던 사불가론 맞죠? 이성계가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사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경제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조금만 하고 끝을 내볼게요. 자 고려시대 경제 부분인데 자 여기 있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경제적인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또 번호를 잡아드릴게요. 요게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시기 다음과 같은 해당되는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 번호로 매긴 것 중에 나머지 몇 개가 또 정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역분전인데 요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판소로 잡을게요. 자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시가라는 토지제도가 있어요. 먼저 태조왕건의 저기 역분전 저거는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역분전 같은 경우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애들에게 그냥 태조왕건이 나눠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 때 바로 광종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가라는 제도를 만드는데요. 이 제도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또 합쳐진 거예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직과 관직에 맞춰서 신하들에게 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예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언제 때? 신라 때 노급 노급 관료전 시급 정전 이런 거 봤잖아요. 그중에 관료전 노급 같은 게 전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하들에게 은동진에게 강남구를 전시가로 지급하게 되면 강남구에 있는 농민들이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고 제가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서 제가 월급으로 쓰는 거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이 전시가도 선생님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토지제도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전시가가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사료가 나와요. 전지를 시지를 막 지급한대요. 음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 경제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 최고의 국제무역항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기억나세요? 항상 수도 근처의 국제무역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2020년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대로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시기쯤 오게 되면 전체 인구의 한 70% 80%가 수도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그래서 경주 밑에 있던 울산이 국제무역항이었고요. 이 고려 같은 경우는 개경 위쪽에 있었던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벽란도라는 곳이 국제무역항입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벽란도 지도가 나와요. 벽란도 적혀있습니다. 지도와 관련된 곳이 국제무역항이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는 관영 상점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관하에서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쯤이 뭐냐. 조선은요. 상업을 천대하고 짓누릅니다. 예를 들면 농민과 상인 둘 다 있대요. 둘 다 똑같은 신분이잖아요. 둘 다 똑같은 양민이에요. 근데 조선은 농민을 더 우대해요. 상인을 더 천대합니다. 왜?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성리학에 맞췄을 때 구라 거짓말을 항상 깔고 들어가는 상인들은 천대했던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시장을 가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저 콩나물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항상 뭐라고 해요? 아이, 손님, 손님 아이, 어머님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팔면 저 빚지고 파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몇 번 해봐서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다 필요 없고 전 세계 통틀어서 빚을 지고 파는 상인이 있다? 단언하건대. 그럴 순 절대 없습니다. 불태우면 불태웠지. 버리면 버렸지. 빚을 지고 판다? 일도 없어요. 다 뭐예요? 거짓말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불교 사회잖아요. 돈이 되죠. 국가가 직접 운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전에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광화문 앞에다가 재인문고 또는 그네복스 또는 명박 명박 찻집 명박 주점 술집 찻집 문구를 만든 거예요. 서점을 만들고 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맞죠? 반대 시위가 일어나거나 엄청 욕을 할 거예요. 국가가 직접 운영해버립니다. 국가에서 직접 찻집 술집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관령 상점을 운영했던 거는 바로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화폐가 만들어져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던 성종 때 건원중보라는 화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숙종이라는 왕 때 와서요. 해동통보 바다 동쪽에 있는 화폐 그 다음에 해동통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안통보 이런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런 화폐 이름을 줘버려요. 그래놓고 1번, 2번, 3번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나오는 화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화폐를 만듭니다. 나중에는요. 요게 활구라는 화폐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든 화폐가 있대요. 느끼세요. 무슨 똥처럼 생겼지만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습니다.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 그래서 시험에는 한반도를 본따 만든 화폐래요. 그리고 이 사진을 줘요. 또는 활고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과 같은 화폐가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오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또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려는요. 무슨 수공업이 유행을 하냐면 사원 수공업과 소수공업이 크게 성행했다라는 거. 사원이 절이에요. 절. 봐요. 고려는 종교 몰빵이잖아요. 불교 몰빵이에요. 모든 고려 백성들이 주말이 되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던 스님들이 정말 거지 깽깽이 같은 짚신을 만들어봤어요. 갖다 놨더니 어떻게 해? 매진입니다. 품절이에요. 뭐지? 대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구곡소 공주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솥을 만들고 자기 자기 우리 자기 자기 소 도자기 만드는 그 소 당연히 여기서 수공업을 만드니까 소수공업이 성행했겠죠. 근데 이게 왜 정답이 될 수가 있냐면 조선시제 때 와서는 여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게 고려시대는 정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ppt로 들어가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역분전 태조 왕건 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시가 조세 수치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는 거예요. 노급대처럼 노동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18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cg를 지급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화를 준비하시면 심화가 문제 니들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시가를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여러분들 레벨은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처음 시작한 전시가를 시 처음 시 처음 시작하고 정했다 시정 전시가입니다. 여러분들 레벨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경종 때 처음에는 관직과 인품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사람 그 다음에 노후보장연금이 나오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목종 때 와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왜? 인품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품이 어떤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랑 강의로만 접했을 뿐 저랑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품을 빼버린 게 개정 전시가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딱할 경 마지막에 딱딱할 경 마지막으로 정했던 경정 전시가 이때는 응태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인품은 빠져있는 상태고 오로지 지금 일하는 애들에게만 줬던 게 경정 전시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그럼쿠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전시가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과전 이게 그거죠.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외역전은 뭐냐면 전시가 안에 외역전 바깥에 있는 향리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군인전 이거 제대로 못 받아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시가 안에 있는 겁니다. 구분전도 있고 뭐 한인전 내장전 공예전 절해주는 사원전 둔전 학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인데 아까처럼 과전 신하들에게 주는 게 과전인데 이게 부족해지면서 나중에는 녹과전 지급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 레벨에서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검문세족 대농장 했다라는 거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고려는 토지를 봤을 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국공유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개인, 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민전이에요. 민전 이거는 개인이 가진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땅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땅은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공전 사정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토지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합시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수치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농민이라면 이 세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농사 지은 일부분 특산품 일해야 되는 군대로 동원될 거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국가공사나 또는 군대 그리고 특산품 갖다 받으시고요. 조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논밭의 비옥도에 따라서 생등급으로 나눠서 생산한 거에 뭐 10분의 1을 내고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기본에서는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농업경제발전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원 간섭기 때 고려 말이죠. 무늬점 아저씨가 부통 끝에다가 목화씨를 가지고 온 게 고려시대 고려 말이다 라는 거 이거 하나 여기서 기억하시고요. 2년 3작이 뭐냐면 2모작 바로 직전이에요. 자 1년의 농사를 두 번 짓는 게 2모작이잖아요. 맞죠? 그 바로 앞 단계가 2년 3작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자 이렇게 땅을 3등분해요. 그러면 농사를 이렇게 두 군데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쉬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가 끝났어요. 농작물들이 여기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다음에 농사가 짓기가 힘든데 여긴 쉬었잖아요. 여기 땅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가 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2년 3작을 했다라는 거고 시비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음 시비시비 나랑 시비 붙을래? 똥내 똥내 걸음주는 거예요. 걸음주는 거 그냥 아 그렇군요. 정도 보시면 되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이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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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다가 농기구를 끼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땅을 깊게 파는 거예요. 땅을 깊게 자 농사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소로 깊게 갈아서 이렇게 밑에 싱싱한 땅을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 배우겠지만 모내기법 이 양법이라는 게 처음 들어온 거는 고려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는 이 책도 아셔야 돼요. 원간석기 때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책이 농상지보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배우는 세종대왕 때 농사 직설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도시입니다. 관룡상정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시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도에 상인 시장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신라가 지증왕 때 원래 있던 동시 큰 시장 이 동시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만들었잖아요. 고려는 경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다 이렇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거 화폐 성종 때 권원중보 숙종 때 뭘 만드냐면 사망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를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똥처럼 생긴 거 이게 활구예요. 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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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폐 주고 활구는 이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화폐 이름 다 줍니다. 왜?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화폐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쭉 주고 나서 이렇게 다음 같은 화폐가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앞에 번호 매겼던 거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 소수공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이 성행하였다.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대외무역인데 개경 옆에 있던 예성강 하구에 있던 벽란도 예성강 하구에 있던 벽란도 이게 국제무역항이고 시험에 여기를 지도로 줌을 쭉 당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음을 국제무역항으로 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아라비아 나이트 또 어디 저기 아라비아 나이트 저기 먼 서역에서 아라비아 상인이 고려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아라비아 상인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라비아 상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기가 왔겠어요.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한 몇 년 걸립니다. 돌아오니까 물어보겠죠. 친구들이 오 앞둘 잡아 앞둘 잡아 어 앞둘 잡아 너 이번에 어디 갔다 왔죠? 나 여기 여기 꼬꼬꼬 꼬레야? 응? 어디? 꼬꼬꼬꼬 꼬레야? 꼬레야? 그래서 꼬레야라는 이름이 이때 알려졌다라는 거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도 사실 제가 챙겨왔는데 그래요. 챙겨왔습니다. 구분이 안 되죠. 맞죠? 구분이 안 됩니다. 시험에도 구분이 안 돼요. 이름 다 줘요. 할구회에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지에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했던 거 복습이에요. 문벌기조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음서전 공원전 맞죠? 했던 내용이고 지들끼리 결혼 무신도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권문세족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도평의사사 대농장 그리고 음서 친혼 친혼적 성량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중류층이에요. 중류층은 어떤 애들이냐면 중간계층이에요. 우리 앞에 봤던 문벌기족이나 권문세족이 지금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에요. 2급 3급의 장관급이죠. 그러면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시게 되면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9급 공무원 7급 8급 공무원 그런 분들이 여기 중류층인 거예요. 말단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역 집안에서 대대로 계속 어떻게 일을 세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앞에 봤던 것처럼 외역전이 이렇게 향리들도 토지를 받고 하잖아요. 맞죠? 받습니다. 월급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단서리 남반 군반영리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중류층이 향리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굳이 이걸 낸다라면 향리남반 이름 다 줘요. 다음 같은 신문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말단 행정직을 담당하였다. 맞죠?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실제로 일하는 건 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피지배층 우리는 여길 봐야 되겠죠. 양민이에요. 양민 자 그래요. 또 제가 또 사촌동생에게 훔친 최근에 핫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쓰고 놀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가져왔죠. 그래요. 사촌동생이 신나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그만한 레고 피규어를 주면서 달려주면서 어떻게 이걸 받아왔어요. 슈퍼템입니다. 자 이 농민들 농민들은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 나오는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려시대 때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이 백정이 뭘까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정은 맞아요 소말대지를 잡는 천민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백정을 일반 농민이라고 부릅니다. 흰 백자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대로 그려져요. 맞죠 제가 오개념을 얘기를 해도 음 그런가 보 그리고 어떻게 오개념을 알고 그냥 들어가서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맞죠 그처럼 제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농민 백정이라고 불렀고요. 상인 수공업자도 일반 양민 계층인데 중요한 거 이거 특수 행정구역에 사는 향부곡소민들 강남향 강남소 강남부곡에 사는 사람 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과 똑같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서 이때 향부곡소민들은 왜 그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까 세금 부담이 어떻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금 부담이 크고 하는 일도 많으니까 누가 여기 살고 싶겠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렇게 이용하게 돼요 반란이 일어났다 강남향에서 아 강남향이 아니고 강남향이 되기 전에 일반 군현이었어요 강남군이었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다 향부곡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원래 향부곡소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크게 힘을 모아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활용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천민 그래요 대부분이 노비를 얘기를 하죠 자 노비는 한능검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소말대지랑 똑같습니다 제시문 사료에 가격이 막 적혀 있어요 남자 얼마 여자 얼마 막 사고 판대요 다음 신분계층 노비를 말하는 천민을 찾으면 되겠구나 맞죠? 자 노비는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 매매 상속 물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증여 또 주는 것도 가능한 게 바로 노비다라는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사고 판다 다음 계층 상속 매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노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국가기관의 노비 공노비입니다 공노비 국가기관의 노비 저는 사노비에요 사노비 저희 주인은 누구니까 에두윌입니다 에두윌 저는 에두윌의 노비에요 지금 이 한눈검 강의를 찍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다섯 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노비가 따로 없어요 맞죠? 저희 주인은 에두윌 사장 알라병 사랑해요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노비가 있는 거예요 이 노비는 뒤에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차라리 조선시대 가서 잡아드릴게요 다시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신분계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지도인데 사회지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고 사회지도랑 여기 있는 여성 문제는 조금이 남은 거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연결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 다음 시간에 문화사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 고려사는 싹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